안녕 된장아 안녕 된장이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져서 돌아온 분들이죠 글로벌 아이돌 쏘디액이 지금 퇴근 중입니다 강렬하면서도 키치한 매력은 물론 톡톡 쏘는 상큼 청량함까지 더해서 글로벌 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쏘디액 분들을 얼른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멋진 걸음으로 또 걸어와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XB1도원 안녕하세요 쏘디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웅이가 부르면 답하라 웅이의 질문에 다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 웅 감사합니다 오늘 더쇼에서 있었던 TMI는? TMI 저는 사실 오늘 피어싱 있잖아요 사실 가짜예요 아 피어싱을 하셨는데 가짜 피어싱이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몬에이드 Give Me More을 외친 우리 쏘디액 분들인데 레몬 425개 넣은 레몬에이드 대 레몬 425개 직접 짜서 레몬에이드 만들기 뭐가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싱글을 잘 참기도 하고 레몬 425개 짜는 건 힘들 것 같아서 425개 넣은 레몬에이드 마시겠습니다 오 마시도록 하겠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더쇼 대기실 쿨템 소개 타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쏘디액의 대기실 쿨템은 뭐였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진짜 항상 갖고 다니는 건데 이게 아이차라고 제가 얼굴에 붓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챙겨 다닙니다 이게 없으면 좀 불안해요 얼굴에 좀 마사지 하는 건가요? 차갑게 차갑게 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들을 향해 러브 가득한 러븡러븡 포토타임도 가져볼게요 쏘디액표 특별한 하트 포즈 준비해 오셨나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고양이 하트구나 감사합니다 뒤에 와주신 팬분들께도 한번 하트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카메라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퇴근하기 전에 뒤에 와주신 팬분들과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께 퇴근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퇴근기까지 와주신 쏘불리들 너무 고맙고 쏘불리들도 안정기가 하세요 지금까지 쏘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쏘디액 여러분들도 퇴근 러븡 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현식 씨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근 러븡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